콤에서 후원하는 IT접근 보조기구 보급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총 4차에 걸쳐서 보조기구 보급사업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서울,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장애인분들에게만 보조기구 보급이 진행되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서울, 경기를 비롯해서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계신 장애인분들에게 보조기구 보급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번 장애인분들한테 컴퓨터 보조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서울보조학센터와 함께 협력을 해서 더 많은 장애인분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 코스콘 사업을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보조기구들을 지원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